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데뷔 5년째인데 연애가 전무? 맞습니까? 그건 진짜 맞아요. 아, 진짜로? 아이돌 전문가 박수현 씨.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박수현 씨,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굳이 테일씨를 자꾸 하니? 아, 있네. 진짜 없으신 거예요? 저는 박경 씨 얘기는 가끔씩 들어야 돼요. 테일씨 얘기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저는 경력이 궁금하다, 갑자기. 아, 멤버들께서 잘 모릅니까? 하는 멤버 있고, 안 하는 멤버 있고, 어떻게 뭐 들리는 멤버 있고. 저 아무래도 숙소에 경희랑 저랑 재우랑 셋이 있다 보니까 대화는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재우씨가 있군요. 예. 하는 멤버가 재우씨. 오케이.